우석 논란을 끊어라. 김건희씨의 김장한 목사 만남. 윤석열 후보 권유로 두 차례 면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기독교 원로 김장한 목사 두 차례 면담 윤권유. 김건희 윤권유로 기독교 원로 김장한 목사 두 차례 면담. 성경은 무당, 마법사, 점설가에 대해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출애국기 22장 18절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번 기회에 김건희님이 무석 논란을 끊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국민일보 연합뉴스에 의하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 콘텐츠 대표가 최근 기독교계 원로인 김장한 목사와 두 차례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9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쯤 김장한 목사가 이사장을 맡은 마포구 상수동 극동방송을 방문했는데요. 7시간 통화 녹음 논란이 불거지기 전이었습니다. 김씨는 이 자리에서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 되고 난 이후 개인적으로 겪었던 정신적 고통에 대해 토로했으며 김 목사는 인내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기도로 위로했다고 합니다. 김건희씨는 1월 초에도 이른 아침 수행원 없이 직접 운전해 김장한 목사를 방문, 한 차례 더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 목사와의 만남은 남편의 권위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해 9월 고 조용기 목사 장례식장에서 김 목사 등과 만난 바 있으며 당시 김 목사는 윤 후보 어깨를 치며 하나님 믿어야 해 라고 말했었죠. 다만 이번 만남이 김씨의 공개활동과는 무관하다는 게 그의 주변의 전언입니다. 한 관계자는 김씨가 과거에도 종교인들과 자주 교류했다며 해선이나 정치와는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전했습니다. 한편 김씨는 국민의힘 경선기간 중에도 기독교뿐 아니라 가톨릭 불교계 인사들과 비공개 만남을 지속해 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대부분 전시기획사업을 하면서 신분을 쌓은 인사들이었습니다. 앞서 김씨는 7시간 통화에서 도사들과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여권료로부터 무속 중독이라는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선대본부 측은 대화 속의 도사는 무속인이 아니라 승려 목사 같은 종교인을 가리키는 것이 맥락이 맞는다며 도를 넘은 지나친 과장이 오히려 역풍을 부를 수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깜짝 에피소드 김장환 목사와 윤석열 후보의 만남 윤석열과 안수기도 김장환 목사 윤석열 후보 만나 깜짝 전도와 안수기도 김장환 목사 하나님 믿어야 돼 믿음의 가족 되길 키포인트 신학 안수기도란 무엇인가 안수기도란 첫 번째 상대방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또는 영역이 주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두 번째 안수기도는 주로 임직 권한수여 죄의 전가 징벌 축복 치유 기원 등에서 실행됩니다. 윤석열 깜짝 안수받다. 9월 15일 오후 고조윤기 목사 빈소를 찾아 장례의 이식을 진행한 교계 지도자들이 때마침 역시 조문을 위해 방문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를 만나 즉석에서 전도와 안수기도를 했다. 6.1 교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전날 여의도순봉께 1층에 마련된 조목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으며 이후 윤 전 총장은 이영은 여의도순봉께 단임 목사 김사만 명성께 원로 목사 오정현 사랑의교의 단임 목사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등과 차례로 악수를 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김장환 목사는 윤석열 후보와 마주치자 그가 모교가 기독교 사악인 대강초등학교라며 대강을 연호한 뒤 그를 붙들며 하나님 믿어야 되라고 권면했는데요. 김 목사는 윤 후보에 대해 대강초 시절 교회 다녔는데 그동안 외도하다가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 붙잡힌 것이라고 말했으며 김 목사는 이어 오정호 목사에게 윤석열 후보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함께한 목회자들이 모두 윤 후보에게 안수하는 가운데 오 목사가 대표로 기도했습니다. 오 목사는 윤 후보가 믿음의 가족이 되길 원한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대통령 후보로서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사 한국교유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하게 함께하여달라고 기도했으며 그 자리에는 김종준 목사, 이용훈 목사, 오정현 목사 등이 있었습니다. 김정환 이사장은 기도가 끝나자마자 윤 전 총장의 어깨를 재차 강하게 두드리며 이제 하나님 믿어야 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김건희님께서 계속되는 무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